이 공간을 내일 VR 촬영을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꿈이긴 해야 되는데 오늘 선생님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VR 촬영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많아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비닐 뜯고 이렇게 하고 간단하게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이거는 좀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이거는 좀 옮길까? 옮겼어 일단 보자 여기 있으라 여기 있고 쇼파는 그대로 쇼파는 그대로 종이 이것도 그대로 나쁘지 않아 그리고 랩 랩만 오늘 칼로 지금 뜯어 오우 사각해서 잘 떨어지네 오우 잘 떨어진다 오우 금방 끝나겠는데 그렇게 하고 하면 되겠다 자 그럼 빨리 한번 움직여 보자 가자 우와 먼지 먼지 많다 어.. 왜 이렇게 많냐? 와..저기.. 저걸..안 뜯는게 더 멋있겠는데.. 뜯지마! 뜯지마! 아..여기서 보면 또 각도가 별론데.. 음..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군.. 아..여기는 각도가 예술인데.. 이게 각도가 예술인데.. 아..여기서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.. 더 이상 꾸미면 안 돼.. 수독.. 이제 보믹이기서 끝! 끝! 그냥 수독!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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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